김영섭 KT 대표이사, 취임과 동시에 경영 효율화에 역점 두고 있습니다. 그 덕에 1분기 통신사 중 영업이익 성장률 가장 높았습니다. 짠돌이로 변한 KT, 건설업계와 공사비 갈등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죠. 쌍용건설과 판교 신사업 공사비 증액 다툼, 결국 소송을 택했습니다. 물가 변동금지 특약 이후로 공사비 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쌍용건설, 경제 상황에 따라 공사비 변경될 수 있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근거에 맞소송 준비 중입니다.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도 깊습니다. KT, 공사비 인상 검토하겠다는 답변받아 잠잡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 통보받았다는 게 쌍용건설 주장입니다. 쌍용건설뿐만 아니라 롯데건설, 한신공영, KT와 공사비 분쟁 겪고 있습니다. 이런 분위기의 건설사들, 이구동성으로 누가 KT와 공사하겠냐는 말 쏟아내고 있습니다. 치솟는 공사...